우와 부잘러 오죠. mellan gave up 그리고 1 HARPER 1 2 2 3 established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우후 지금 박아봅시다 오늘 저 영상 참을 수가 없어 널 사랑하는 나를 두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없어 세상에 이럴 수 나 지금 널 걸어갈 수 있어 널 어떻게 쳐다봐야 안 한 이럼처럼 범죽뿌리는 네 그 다음번에 누가 iç이 예뻐 사실이 아니야 사실은 네게 말해봐 너만을 사랑해 차라리 떠나고 내게 말해줌 너랑이었다 난 survival 웃음 으 quasi pepper 너만을 향한 내 사랑을 너만을 사랑해 차라리 떠나부대 путем 너랑이었다 너는 왜 아직도 모르는 거야 너만을 향한 내 사랑을 너는 왜 아직도 모르는 거야 나만의 걸 널 위한 사랑도 나 지금 뭐가 뭔지 몰라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원하는 남자가 있다는 걸 알았을 세상에 그럴 수가 그토록 너만을 사랑했을 건데 너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볼까 오해는 하지마 그 남자가 누구인지 얘기해봐 사실이 아니야 그렇다면 사실을 내게 말해봐 너만을 사랑해 차라리 떠난다고 내게 말해줘 너는 왜 너는 왜 아직도 모르는 거야 추억이 될 수는 없잖아 너는 왜 아직도 모르는 거야 사랑이 기뻐 giant 사랑이 기뻐 만타줘 아물빨 아물빨가 이제 좀 나와요 한 방 이름 들어봐 왼쪽을 좀 들어봐 한 방 이름 들어봐 왼쪽을 좀 들어봐 한 방 이름 들어봐 해리 가까이 와 널 상상할 수 있게 한 방 이름 들어봐 대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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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수야! 개수! 개수야! 아우, 진짜다. 아우, 진짜. 그 것 봐 잘하고 있잖아 그 술에 마친 돈과 시간 아깝지 않게 자 이제 내 옆에 앉아봐 정말 귀여워 그래 그거야 엉덩이는 들어봐 왼쪽을 좀 들어봐 어디 나오네 해리 가까이 와봐 널 상상할 수 있게 엉덩이는 들어봐 왼쪽을 좀 들어봐 해리 가까이 와봐 널 상상할 수 있게 아네 엉덩이는 들어봐 와우! 1. 2. 2. 2. 3. 4. 3. 5. 5. 5. 5. 5. 5. 5. 5. 5. 6. 6. 6. 나도 나 나 나 또 할까요? 술 한잔 다 두실래요? 영원아! 야야야야야야 우리 맘 웃기지는 말아요 날 기다렸다고 맨날 얘기하면서 내라도 못해요 야야야야야야 말해요 그대 여자 죽달라고 말해오고 난 이미 올해 다 그대 여자이고 싶었어요 아 역시 다 쓰고 아 역시 사람 피시면 웨이브가요 아름다우세요 대단하십니다 애기니 했던 거 맞죠 맞죠 다시 숨겨둔 건 아니겠죠 맞죠 믿어요 그대의 말은 그대의 말은 그대의 말은 그대는 그게 맘에 들어 여전한 듯한 본 모습에 사실은 없네게 난 망치지 않는 여전자들 집으로 들어가는 일인가요 내 머리가 무거워보여 3개의 말은 이 일어나 행동한가요 순환자 상주일래요 야 야 야 야 야 야 날 봐요 우리 마음을 숨기지를 말아요 날 기다렸다고 문자 얘기하면서 내가 더 못가요 야 야 야 야 야 야 말해요 근데 여자 나라고 말해요 나는 이미 보내던 그대 여자여 싶어서 1, 2, 3 왜 너는 나를 만나서 왜 나를 아프게 만대 왜 너는 나를 만나서 왜 나를 아프게 만대 내 모든 걸 가르치는데 왜 날 울리니 네가 나를 감춰준 만큼 다시 돌려줄 거야 나쁜 여자라고 하지마 용서 못해 다시 돌려줄 거야 나쁜 여자라고 하지마 용서 못해 사랑이 달라 애원을 안고 맘이 떠나 차 뒤차 눈빛이 신어서 그 마음이 끌리는 그곳에 또 다른 눈빛이 있을 텐데 사랑이 뭔데 숨죽여 가면 편해 가는 널 찾고 싶었을까 왜 너는 나를 만나서 왜 나를 아프게 만대 내 모든 걸 가르치는데 내 모든 걸 가르치는데 찾고 싶었을까 왜 너는 나를 만나서 왜 나를 아프게 만대 왜 너는 나를 만나서 왜 나를 아프게 만대 내 모든 걸 가르치는데 왜 나를 울리지 나는 너를 용서해야만 다시 웃을 수 있나 나쁜 여자라고 하지마 용서 못해 도대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공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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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한 번 만에 더 한 번 만에 더 한 번 만에 너무 잘 만들어서 신경쓰도 좋고 면도 좋고 아무튼 길을 전시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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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비춰있는 너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 우리야 두 번 한 번만 용서해 10분정도 먼저 도착했어 어떤 여자인가 상상을 했어 예쁘면 기득하시면 좋겠어 도착해 도착한 아홉으로 준비를 잡고 누나게 노래를 따라 불렀어 둘 다는 보이고 싶어 나한테 불렀어 나한테 불렀어 전갈비를 들게 형랄어 나한테 불렀어 나한테 불렀는데 하이 남은 사랑 semisen 여성 이 가운데 tremendous 불공격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타이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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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